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우리 이화여 대생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화여 대생들만 사용 가능한 에브리타임에 지금 군대 못 박아 놓는 건 어떤 이라는 글이 올라오죠. 참고로 이화여 대생들은 같은 이대생들을 벗이라는 단어로 부른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여자들 군대 안 가면 답이 없음. 남자들 공익이랑 면제들까지 다 합쳐도 군인 수요보다 숫자가 적은 게 팩트이고 복무기간 늘리는 건 반발이 심해서 못함. 지금 어떻게 되든 여자도 군대를 가게 될 것 같은데 이 타이밍에 못을 박아야 해. 벗들은 제외하고 07년생부터는 연함 안 가리고 다 군대 가는 걸로 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음. 여자가 군대 안 갈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으니까 07년생은 무조건 입대하고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자원 입대하는 걸로 하자. 청원 내용 요약은 이거임. 07년생 여자는 1년 군대 가고 남자는 1년 6개월을 가라. 07년생보다 나이 많은 여자는 자원 입대를 받고 자원 입대한 여자는 취업 시 가산점을 줘야 함. 07년생은 의무이니까 가산점 없어야 하는 거는 당연하지. 여자는 공익 없고 현역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미달되면 무조건 면제시켜. 여자는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보직 우선 배치해야 해야 해 행정병 운전병 관리병 저격수 같은 거. 여자라고 취사병이나 빨래병 같이 고정관념 강화시키는 보직에는 배치 불가능해. 여자는 무조건 꿀보직에 배치해야 하고. 생리휴가 무조건 보장해 생리휴가 못 썼을 때는 그 기간만큼 저녁 빨리 할 수 있어. 이 대생들아 얼른 청원 동의하고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거 알지? 우리가 군대 끌려가기 전에 07년생 여자들 투표권 없을 때 빨리 못 박는 게 좋아. 라는 우리 멋진 이화여대생들의 발언들이 보이시나요? 정리하자면 2007년생들이 투표권이 없을 때 지금 빨리 제도를 만들어서 개들부터 군대에 보내자는 게 우리 한녀들의 계획인 거죠. 참 여자들의 이기심과 여저견은 과학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네요. 나는 군대 가기 싫으니까 나보다 어린애들 투표권 없을 때 군대 보내려는 한심한 이화여대생들의 모습. 2024년 현 시점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은 병역준비역 편입 안내문을 받습니다. 2006년생 남학생들은 이미 군대를 입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인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나는 가기 싫다고 어린 여자들을 볼모로 팔아넘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병역준비역이 되었다는 건 북한 괴뢰군의 기습남침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전장에 동원될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남성들은 한창 공부를 해야 할 시기에도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전장에 뛰어들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게 대한민국 현실인 겁니다. 이화여대에 들어갔다는 건 20살 어른이 되었다는 건데. 어른이 되어서 자신보다 어린아이를 총알바디로 내세우는 여성들의 이기심. 수많은 사람들이 이화여대생의 멋진 행동을 알아갔으면 좋겠네요. 진명여고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여대생들은 이런 발언을 했었죠. 군인 계저씨들에게 안녕하세요. 여대 다니는 한녀입니다. 추운 날씨에 나라를 위해 돈이나 빼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생활 힘드신가요? 그래도 열심히 조빵이 치세요. 앞으로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추운데 조빵이 열심히 치세요. 라는 말을 하면서 군인을 조롱했죠. 부디 여러분은 여자 대학 다니는 여성과 인생을 함께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깨끗한 비단도 쓰레기 똥통해서 4년간 굴러다니면 비단에 오물이 묻어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이 말이 억울한 여대생들은 이들이 자정작용으로 여대 분위기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남성들은 잠재적 가해자랍시고 이미 가해자 낙인이 찍혔는데 여자라고 못당할 건 또 뭐겠어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대를 걸으면 인생이 편해진다.